하코반 김우さんは日韓関係について諦めたって聞いたんですけど その理由は一体何ですか?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되돌리기에는 너무 많이 늦었다. 제가 역사 공부를 하고서 반일 탈출을 했다면 그 이후에는 나에게 30년 동안 반일 의식을 심어준 세력은 누구이며 또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을 얻게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알아봤거든요. 사실 지금 와서 일제시대가 식민지네, 병합이네, 일제시대가 살기가 좋았네, 아니네 이런 걸로 역사 문제를 다투기엔 그 시기가 너무 늦었다고 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한가롭게 반일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죠. 첫 번째로는 시스템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시작부터 반일로 세워진 국가이고 그 반일의 뼈대를 우익이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뼈대에 살을 붙이고 새로운 역사를 지속적으로 창조하는 건 좌익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범기라는 단어와 토착외구라는 단어도 새롭게 생긴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단어에 대해서 우익들은 침묵을 하죠. 즉 한국에서 반일이라는 건 좌익과 우익이 서로 공유하는 사상이라는 겁니다. 우익이 독립정신과 국민통합을 위해서 반일정책을 시행을 했다라고 한다면 좌익은 더 나아가서 한국의 주적을 북한에서 일본으로 바꾸는 그러한 작업까지 했거든요. 이게 빠르면 80년대 후반이고 늦어도 90년대 초반에는 그러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가끔 한국분들 중에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 반일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30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실을 지금 맺고 있는 것 뿐이죠. 한국분들은 그러한 단체를 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 무엇을 얻어가는지 한 가지 확실한 건 애국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에서 소녀상을 제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분들은 과거에 돼지를 조각하면서 전시회를 하고 미술학원을 운영하던 사람들이었는데 훗날 위안부 집회인 수요 집회와 손을 잡게 됩니다. 소녀상에서는 단호함, 분노, 슬픔이 함께 느껴지고 소녀가 남이 아닌 나, 내 가족처럼 보이길 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더 공감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어... 글쎄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소녀상을 만드는 작가들에게는 서로마다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작권에 위배되는 상대에게는 소녀상을 폐기하라고 하죠. 그러니 소녀상 자체가 일본을 향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한국 국민들에게 분노와 슬픔을 지속적으로 갖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여기 유니크로 앞에 피켓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이 소속된 이 단체는 북한과의 관계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단체죠. 그리고 이 단체는 이영훈 교수의 반일종족주의라는 책을 분서갱유하라고 써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이러한 단어 하나하나에 큰 의미를 두지 않을 겁니다. 분서갱유는 진나라 황제가 사상통제의 정책으로 각종 서적들을 불태우고 수백 명의 유생들을 생매장한 사건이거든요. 바로 이것이 언론과 문화에 대한 탄압의 상징이죠. 이게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이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한국에선 당연히 사상의 자유가 존재한다. 그러나 사상의 자유란 사상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지 사상의 틀림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친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상의 다름이 아니라 틀린 것이기 때문에 배척하고 통제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인들이 역사 왜곡을 하는 것은 해석이 다른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러니까 대화가 될 리가 없죠. 한국에서는 반일 단체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친중 세력이든 종북 세력이든 혹은 개인의 이익 십단이든 이 단체들은 반일이라는 키워드 하나에 이해관계가 끈끈하게 얽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단체들은 영원히 한일관계를 악화시킬 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한일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끈끈하게 얽혀있는 단체들이 다 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일도 없겠지만 만약 일본이 또 사과를 하고 관계 개선을 도모를 하려고 한다면 저들은 또 다른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한일관계를 끊어내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본과의 관계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소위 우파라고 하죠. 정치인이 됐건 일반인이 됐건 저들의 행동에 침묵을 합니다. 왜? 기본적으로 역사인식을 좌우가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파들은 좌파의 이러한 선동에 영원히 끌려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잘못된 역사인식을 뿌리부터 뽑아버려야 하는데 우파 정치인들조차도 친일이라는 단어 한마디에 벌벌 떨고 있거든요. 그러면 누가 이러한 시스템을 깨트릴 수 있지? 누군가는 말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항일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정권이 또 바뀌면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얘기랑 같거든요. 결국 반일의 뿌리가 되는 역사 왜곡을 완전히 뿌리채 뽑아버리지 않는 이상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한국인의 성향입니다. 역사 공부를 하고 또 이러한 단체들을 조사를 하다 보면 한국인들의 그 특유의 기질이라고 할까요? 한국인들만의 성질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 민족주의적인 성향, 화를 표출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고 전투적인 성향도 매우 강하거든요. 감정표출이 뛰어난 한국인들의 성향과 분노의 대상을 만들어내는 반일선동과 결합이 되었을 때 그 시너지 효과는 상당하다고 봅니다. 비단 반일뿐만이 아니라 한국사회 곳곳에서 분노의 대상이 만들어지면 어김없이 집단적 광기가 발동이 되거든요. 이런 한국인들의 성향과 일본인들의 성향은 마치 물과 기름의 관계가 아닐까. 일본이 자유민주주의의 성향이 맞는다라고 한다면 한국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더 적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저는 지금 자유민주주의는 좋은 거고 공산주의는 나쁘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일본은 일본대로 한국은 한국대로 각자 어울리는 길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교육으로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한국의 교육은 정교조가 장악을 하고 있고 주입식 교육이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언론과 사회 분위기도 분노를 조장하고 있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주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가 한국의 미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한일관계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확실히 예전과는 다르게 지금은 100명 중에 10명 정도는 그래도 귀를 기울여 주시더라고요. 뭐 거기서 몇 명이나 반일 탈출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과거와 비교해서 이 정도면 많이 발전했다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인들이 한 명 한 명 조금씩 조금씩 반일해서 탈출하는 그 속도보다 시스템적으로 반일에 세뇌되어가는 그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인들 대부분이 반일해서 탈출했을 때쯤엔 한국이란 나라는 이미 손을 쓰지 못할 정도로 다른 세력에게 장악을 당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늦었다는 것이고 지금이라도 빨리 이러한 이상의 현상들에 대해서 눈치를 채 줬으면 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국인들이 더 이상 선동을 당하지 말고 세뇌에 당하지 말고 지금은 미미하지만 이 작은 불씨를 잘 살려서 대한민국을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